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나 많이 들어보셨을 9억 이하, 6억 이하. 그런데 그 금액이 기준시가 기준인지 시가 기준인지 실제 거래 가액 기준인지 헷갈리시죠? 표 하나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면 취득가액, 그러니까 샀을 때 금액, 그리고 양도가액, 팔았을 때 금액은 다들 기억하시는데 시가라든가 기준시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거나 규제를 할 때 세금별로, 제도별로, 주택금액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때문에 본인의 자산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시가라든가 기준시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세금별로, 제도별로 주택금액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 하나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부동산 세금별, 제도별, 주택금액 기준 모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8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기본 중의 기본만 모아 놓은 겁니다. 금액 기준을 보시면 기준시가, 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러한 용어가 어렵고 헷갈리신다 라고 하시면 이러한 용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찾는지 미리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여기를 클릭하고 가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살펴보면 주택유산거래, 그러니까 돈을 주고 받는 거래에 있어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주택유산거래 그 기준은 무엇이냐? 당연히 실제로 거래한 취득가액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올해부터 취득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주택유산거래에 있어서 6억 이하 1%, 9억을 초과하는 구간 3%는 동일한데 6억 초과부터 9억 이하까지가 기존의 2%에서 올해부터는 1.01부터 2.99까지 좀 세분화됐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는 무조건 4%로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표 나올 텐데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번에는 임대소득세입니다. 2019년부터는 주택으로 인한 임대소득 연 2천만 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주택자, 부부합산 1주택자는 9억 이하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예요. 9억 초과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만 과세가 되는데 이때 9억이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는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주택을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2개 이상일 때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일 때는 월세 소득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이나 보증금도 일정 요건이 되면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택이 몇 개냐? 이걸 따질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조건이 있어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역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억 이하인 주택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2억은 또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도 바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임대소득과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간주임대료도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역시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제가 미리 올려놓은 영상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때 낸다더라, 2주택 이상은 6억을 초과할 때 낸다더라 라고 알고 계시죠? 그때 9억과 6억은 바로 기준이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죠.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이 종부세는 인별 합산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다 더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다 더해서 각각 9억을 초과했느냐, 6억을 초과했느냐를 따져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에 나와 있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시가표준액인데, 좀 용어가 어렵죠?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준시가와 똑같아요. 다만, 재산세가 지방세다 보니까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워낙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세율도 올리고, 다주택은 중간세도 하고, 그래서 그 세율표를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3주택 이상일 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추가과세가 되는지 나와 있는 표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표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러한 자료들은 제 블로그에 같이 올립니다. 혹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신다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댓글이 있는데 제가 가장 상단에 고정으로 제 블로그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가셔서 필요하신 자료들 다운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죠. 지금은 혜택이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 혜택을 많이 줄 때, 이때 어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금액적인 요건, 6억 이하 많이 들어보셨죠? 그 6억은 바로 기준시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이 기준시가가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라는 거예요. 등록할 당시에 기준시가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때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워낙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변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12.16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죠. 투기지액과 투기과일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입니다. 9억 이하인 경우는 40%, 9억 초과분은 20%, 15억을 초과하면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죠. 여기에서 그 9억과 15억 기준은 뭐냐? 바로 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은 고가주택,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취득할 때는 1년 내에 전입하는 조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가주택을 취득한다면 그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고 1년 내에 새 주택으로 전입하는 조건에 한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때 고가주택 9억 초과, 이 금액의 기준은 뭐냐? 이것도 시가 기준입니다. 이게 작년 12.16 대책 전에는 기준시가였어요. 이게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것도 시가로 바뀌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받을 때 중도금 대출 안 나오잖아요. 9억 초과하면. 그때 그 9억은 당연히 분양 가격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 12.16 대책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때 9억 초과에 대한 기준은 바로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기준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집을 파는 사람이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 보유주택수를 판정할 때 이 주택수에서 빠지는 요건이 있어요. 지금 표에 나오겠지만 기타 지역에서 3억 이하의 주택. 이 주택은 보유주택수에 빠진다는 거죠. 3억을 초과할 때 보유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이때 3억은 바로 기준시가 기준이고요. 또 한 가지. 양도세 중과세 대상 주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세가 아니라 무조건 일반 세율로 적용하는 주택입니다. 바로 양도 당시에 1억 이하의 주택. 1억을 초과할 때 중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 1억도 역시 기준시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양도 당시에 1억 이하라는 것. 주의하시고. 위에 나와 있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 주택. 그러니까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면. 제가 미리 찍어두었던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해당 내용 참고하실 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양도 당시 1억 이하.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측 상단에 표시가 되고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클릭하고 가시면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에서 세금별로 제도별로 어떤 혜택이나 규제를 할 때 주택 금액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표 하나로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열했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언급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제가 영상 속에 설명하다가 제가 소개했던 그림 그들 타고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